안녕하세요. 레드망고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들고 왔는데요. 저는 평소에 이렇게 머릿결 관리라든지 두피에 모발이 좀 덜 빠지기 위해서 샴푸를 참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비건 제품으로 좀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보다 두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샴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뜯으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제품인지 공유를 해드릴게요. 친환경 포장 테이프를 밖에도 사용을 했고요.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을 했습니다. 컬러감이 굉장히 좋네요. 이 제품은 데일리 샴푸로 쓰실 수 있는 빅그린 데일리 샴푸입니다.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한 샴푸입니다. 재활용 플라스틱 100% 친환경 샴푸이고요. 분리가 또 잘 되는 친환경 라벨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고요. 그래서 분리 배출이 쉽겠죠.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예쁜 컬러가 나는 이유가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이 65%나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컬러감이 있는데요. 두피 컨디션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. 색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고요. 생산 시기에 따라 이 히비스커스의 컬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장점은 히비스커스 추출 수가 65%나 함유되어 있고요. 10가지 베리 추출물 그리고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외에도 천연 성분 그리고 천연 허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욱 믿을 수 있고요.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으로 예민한 피부 및 온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PCR 재활용 플라스틱을 100% 사용하여 레스 플라스틱 운동에 동참하고 환경을 생각한 제품입니다. 또한 사용 후에 깨끗하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이 되고요. 또한 1000ml 제품 같은 경우는 리필용으로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. 리필을 또 부어서 쓸 수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이 샴푸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. 같이 한번 머리감으로 가보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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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가도 그릇에 도착하여 영상이 찾은 경우도 evolve 고등학교 소형 사과에 운을 그릇에 공부를 하고 보라에서 정확히는 것 같아요 주먹밥에 도착합니다 한국 한국에서 해외의 김사를 하거든요 Spectacular 이제 도착할 사람이 이제 진한 citizen의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네 이제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. 굉장히 거품도 잘 나고요. 두피에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줘서 머리 감는 동안 굉장히 두피가 시원했어요. 또한 히비스커스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렇게 천연 샴푸를 찾고 계신 분들 히비스커스 샴푸 한번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아 참고로 저는 린스 없이 그냥 샴푸만 사용했는데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히비스커스 비건 샴푸를 오늘 이렇게 써보았는데요.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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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